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가 상장일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가운데, 오늘 상장한 시큐센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큐센은 시초가보다 205% 높은 9,1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각각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만큼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큐센은 기업 공개 세뇌기주 가격 제한폭 변경을 적용받는 첫 타자로 주목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최고 400%까지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